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6일까지 여름방학에 떠나는 농촌문화체험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. 주요 프로그램은 곤충동물과의 교감, 호두와 만나다, 유정란, 팜피크 등이며,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6차례 진행됩니다. 체험비는 1인 15,000원에서 3만원이며, 이 중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.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, 프로그램별로 30명 내외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. 1인 15,000원에서 3만원으로 모집합니다. 1인 15,000원에서 3만원으로 모집합니다.